자 한통중근의 박재영 차장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2영업부 박재영입니다. 3월 들어서 거의 오른 날이 없더군요. 10영업일 계속 빠져서 오늘부로 코스피 지수가 1256이 됐고 코스타가 400대가 됐습니다. 글쎄요. 2200포인트 어간에서 놀던 게 얼마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1500포인트 때까지 빠졌어요. 제가 1256이라고 했는데 그거 잘못한 거군요. 1500포인트 때까지 빠졌는데 걱정되네요. 일단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가장 하락세의 큰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팔았습니까 오늘 외국인은 5853억 원 순매도 하면서요. 외국인 기간 동시에 팔았고요. 개인만 또 9천억 거의 1조 가까이를 또 매일 똑같은 양상이네요. 그렇죠. 기간만 왔다 갔다 하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개인은 계속 그 매물을 받아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이라도 좀 반등을 해줬었는데 어제는 외국인이 코스닥을 한 2500억 정도 순매수 했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1200억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닥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은 91종목 코스닥은 130종목에 불과했고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8원 하락해서 출발을 했다가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서 오늘 환율도 2원 플러스로 끝나면서 1245원에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2원 오는 건 일단 일간으로는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일간으로는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어제도 17원이나 올랐고 정부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 출발했다가 긴 양봉을 만들면서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확대하면 은행들이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게 실질적으로 조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어떤 조치냐면요. 선물한 예를 들어서 조선업계 배로 수주를 하면 달러로 수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율의 변동을 해제하기 위해서 달러를 쇼포지션 매도를 합니다. 그걸 받아주는 게 은행이거든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환의 변동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달러를 빌려옵니다. 차입을 하죠. 그래서 현물을 갖고 있게 되는데 이거를 단기 채권을 그러니까 단기로 사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갖고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한을 한 겁니다. 40% 자본의 40%로 제한을 했는데 이거를 10% 더 확대를 해 준 거죠. 그러니까 돈 빌려와 달러 빌려와서 쟁겨둬라. 풀어라. 지금 달러가 워낙 없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워낙 강세가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원 20전 올랐지만 정부의 대책이 나왔는데도 올랐다. 약발이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증시 부양의 대책을 냈는데 주가는 빠졌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부양책 7500억 달러를 풀겠다고 해도 미국이 하락했고 금리를 100bp 내려도 하락했듯이 지금 환율도 잡기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imf. 이 프로님도 imf 세대 다 그때 졸업할 때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고 저도 학교 다닐 때 imf로 맞아서 어려운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의 변화라는 건 국내에서는 굉장히 위험 요소로 아직 우리는 이머징 시장 아니겠습니까 환율이 변화가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게 저는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시 10분 무렵부터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했어요. 물론 아침에도 부정적인 시장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급락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대구에서 17살 청소년이 기저질에는 없는데 사망했다는 뉴스도 시장을 흔들었고 국내적으로 그렇죠. 미국에서도 지금 숫자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꿔서 활동도 통제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많이 흔들렸는데 여기 화면을 한번 좀 잡아주시면 이게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분봉입니다. 30분봉인데 오늘 일간이죠. 그렇죠. 2시 10분경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것과 동시에 우리 시장도 지금 여기 오른쪽 여기 보시면 2시 10분 2시 10분부터 확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스닥 선물 보고 움직이더군요. 그렇죠. 외국인의 매도가 그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살얼음판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뭐 하나가 탁 나오면 그때부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다 쏟아내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변동성 크니까 나스닥 선물 계속 보고 있다가 나스닥 선물 떨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매물이 후루룩 쏟아지는 그런 양상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뭐 자동차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심각해요. 몇몇 업체들은 오더컷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발주했던 것들 다시 되돌린다거나 단가이나 이런 압력들 우려들이 커지다 보니까 뭐 반도체고 장비 소재 이런 쪽들이 오늘 대거 급락하는 양상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조금 뭐 하나 진짜 울고 싶은 아인 거죠. 울고 싶은데 뺨을 하는데 딱 맞으면 눈물이 잘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장중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대거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의 매매 패턴을 보고 있노라면 야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몇 번 이제 방송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일종의 타켓이 돼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그걸 거의 대부분 이제 개인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방송 때 왜 외국인의 정체가 뭐냐 외국인의 성격이 뭐냐 한번 숙제를 드렸는데 뭐 그거를 찾기는 사실 어려운데 외국인의 성격은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역성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주식을 팔아서 대기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쌀 때 다시 들어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다시 밑에서 사들어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매도를 해서 송금을 그렇죠. 송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자체도 이렇게 확 튀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달러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걸 개인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는데 개인이 받아주니까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만약에 외국인이 지금 5천억 팔아서 지수가 막 7% 8% 10% 이렇게 하락한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못 팔거든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좀 취약한 시장이어서 팔면 파는 대로 족족 막 주가가 박살이 난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포지션을 줄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제가 왜 외국인의 매도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냐면 제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저도 포지션을 가지고 새로 투자를 하고 그럴 때인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리스크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매도의 주체들 최종적인 오다의 주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해치펀드든 파는 거는 해치펀드 매니저일 수 있는데 그 해치펀드에 돈을 맡긴 측에 어떤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면 일단 유동성 있는 거 팔아서 돈을 다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3월 들어서 계속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업황이 나빠서 혹은 한국이 싫어서 그런 거는 오히려 뷰가 바뀌고 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유동성이 말라서 빨리 현금을 달라고 하는 매도는 한동안 계속될 수 있고 그 매도를 보고 그 유동성의 필요성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비탄 돌리기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팔아야 된다. 그게 굉장히 걱정돼서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건 채권금리를 보는 데거든요. 채권금리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상황이고 주식이 안 좋아서 하면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채권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채권도 지금 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을 챙기겠다는 거죠. 채권도 어찌 됐든 간에 금융자산이거든요. 최근에 채권금리가 1%를 회복을 했어요. 미국 제10년물이. 0.3까지 내려왔다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채권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거에 어쨌든 0.3까지 빠졌을 때가 너무 과도하게 다이빙을 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후폭풍들. 경제지표들이 급락을 하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게 오늘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아질 거다. 따뜻한 남방구보다 북방구가 더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나가겠죠 이건. 이 문제는 결국은 지나갈 건데 지나가고 남는 자리에 뭐가 남느냐. 1분기 실적 지금 컨센서스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요 32조 6천억 순이익은 21조 3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36조에서 그러니까 1월 20일 날 36조였는데 지금 32조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어제 어떤 애널리스트 분하고 제가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 이거 32조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높죠. 이 정도면 작년보다 어느 정도 감액입니까? 똔또인 건 한 10% 감액 정도 아니에요? 이제 업종별로 보면요. 정유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17% 미디어 같은 경우는 15% 호텔레저 13% 운송 12% 지금 이익이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격은 분명히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회복하는 업종도 있을 거고 회복하지 못하는 업종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장기화되면 사실 초반에 우리 2월 달에는 한 2주 정도 문제되는 건 야근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 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2분기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이 30거래일 직전 30거래일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1조 9천억을 팔았는데 이게 금융위기 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의 수준 매도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한 달 동안 매도한 금액으로만 보면 2007년도에 지금 현재 시총 규모로 봤을 때 한 15조 정도 매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이 시작됐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금융위기는 2008년도에 왔지만 서브프라임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했던 것들 이게 2007년부터였거든요. 그때부터 외국인은 팔기 시작했습니다. 팔기 시작해서 사실 개인이 다 받았죠 그것도. 물론 기관이 샀다라는 명목이 있지만 그 기관은 펀드 자금이 계속 집행이 됐었거든요. 미래에셋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억 만들기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 엄청나게 그때 돈이 몰리면서 기관이 그걸 받아줬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12조를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걸 다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환율 문제와 함께 외국인 수급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이 빠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어쩔 때 이렇게 느끼는 감이 좀 다를 때가 뭐냐면 일방향의 외국인 매도가 계속 줄지 않고 나오는데 그것이 송금수요로 이어져서 환율을 올릴 때 그건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직전 몇 년 동안에는 추세적으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경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최근 2, 3년 동안 제 기억으로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금 뜨다가 다시 안정되고 채권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추세적으로 외국이 나가는 모습에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선물한 규모를 늘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이 가시지 않고 있고 나스닥 선물 이런 것들이 장중에 하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의 투자 심리도 전일의 미국 시장의 반등과 전혀 관계없이 움직여버리는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약세장이 계속됩니다마는 기분으로는 오늘이 가장 기분이 나쁜 계속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마는 가장 기분이 좋지 않은 하락세가 오늘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우리도 지금 함께 가는 것 같거든요. 함께.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우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차 이쪽으로 확대가 되는 이게 신용리스크나 환율 쪽을 건드리면서 특히 이런 쪽은 신흥국이 더 취약하거든요. 미국이 장댁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장댁인데 신흥국 쪽에 큰 리스크들이 전이되는 그런 양상이어서 공포스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투증권의 박정용 차장 만나봤고요. 잠시 광고 들으시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과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